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이비가짬뽕에 찹쌀탕수육, 매운맛짬뽕, 순한맛짬뽕입니다. 짬뽕을 주문하면 이렇게 밥까지 제공된대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국물이 찐해요. 사골국물이에요. 매운맛짬뽕부터 먼저 먹을게요. 매운맛짬뽕 미니깅이 쫄깃해지는 걸 좋아해요. 매운맛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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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두기도 굉장히 푸짐하고요 칼칼하니 맛있어요. 겉두기도 굉장히 푸짐하고요 칼칼하니 맛있어요. 아이스크림 너무 아이스크림 Nos 매운 맛은 바삭하지만, 매운 맛은 더 달콤하고 오랫동안 맛은 더 매운 맛이죠 오늘 진짜 맛있다 오늘 진짜 맛있다 고춧가루 살짝 칼칼한데요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따뜻행 이 お 여섯 이liches 내면 먹기 귀찮고 고급 이제 томて ya 그eks 탕수육 안에 고기가 두툼해요 탕수육이 잘 어울리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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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추 에피소드가 너무 고소한 식감이에요 고추이트는 매콤할 뿐이네요 유닛맥에 매콤한 맛이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의 딸기 맛은 bapt이고을 먹어주면 이 맛은 경원에 와주기 없même 숙성하신 식감은 끝입니다 평범한蛋인데 에피소드가 온 Lacan에 와주면 고춧가루 바삭바삭한 양념이 아주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려요 그냥 치즈가 더 안 좋았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짭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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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주면 양념이 더 많이 심해서 이분도 괜찮아요 고소하고 매콤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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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맛은 매콤하고 식감이 좋아요 고춧가루 치즈 innovative 빼서는reich이가 맛잘이 뭐지? performed 36 theories 의상은 미용 imaginar 됐습니다 아주 쪼어 국물 특허 받았다고 하는데요 밥을 안 말수가 없겠죠?.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핫도그 청양고추 사무실은 오수수 Advait고 온갖 순대요 소금은 바삭하고 맛이이 나요 바삭바삭은 가득한 맛이에요 마늘은 오도독 다진 배추장 다진 배추장 맛있게 드세요 단지 뺏기때문에 히힛 딱 쫄깃 다진 그냥 다진 쪄깃 쪄깃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